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왜요? 싫어요 교살 영구 칼질 칼질 대기 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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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볼만한데 아이고 밥드자 아씨 아씨 시체폭발 쓸거면 그냥 맞아야겠지 아닌가 아닌가 아니 터져요 턴종으로 했어야 했는데 실수 곡전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일시불로 뭐 일시불 포션을 먹는게 맞을듯 시폭시폭 시폭시폭 한장이면 되겠지 휘 유령이가 죽었어 히오 히오 어 인마야는 왜 맨날 물음표에서 튀어나와서 사람 속을 뒤집냐 사람 속을 뒤집냐 허허 허허 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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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룬피면은 작도 쓸모가 없잖아. 궨전을 강화하니까 룬피가 나오지. 그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. 모험가님. 아잇. 영구. 또다시 증명된 천탁과. 충공객님 56개월. 구독 감사합니다. 이 정도로 논문이 많이 나왔으면. 이건 꼬박이 맞지. 아잇. 저잇. 첫 골을 앞으로 몇 번이를 더 봐야야. 이러니 끝날지. 전전. 영. 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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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냉찌 쓸 걸 그랬나? 방종 닌 닌 방환의 순간이지만 고통은 영원하다 방환의 순간이지만 방환의 순간이지만 음... 이건 싹이여 아이고 오오오오오 정말 좋은 게임이야 갓겜 행동 오오오 오오 와 정밀사기다 고통 지우려면 이길로 와야지 굿 아니 엘리트는 이렇게 쉬운데 일반 몹은 오지게 어렵네 꿈인가 아닐걸 이게 꿈이야 생샷 사일런트 버리기 많아서 영체와 강화 안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일런트 버리기 많아서 영체와 강화 안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대연금이 그냥 먹을까? 으악! 깜빡했다 음! 바보 잘 가고 이 앵금 금연 연금 버서스 금연 버서스 배회하는 연 연작도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엘리트 엘리트 많이 가서 유물을 넘어와야겠다 저는 유물강도에요 죽어라 일단 나약한 포션은 버려야 하는데 죽고자 살 것이다 길을 넘어 저의 눈가가 뒤집이 Belo고 폭풍 아멘 엘리트 똥중 아니 갓중 빗중 황중 대빗중님께 똥중이라니 둥-둥됵둥 둥-둥됵둥 뚱뚱뚱 저거라도 있어서 다행이긴 하다 뭐야 저거 혈안임? 저거 혈안임 어 다 안맸대 피까 뭐야 물 하나도 없네 풀도 밀려주세요 우리 부족은 앞으로 금연이다 탑 IC destroying 그는 아 아 부끄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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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내가 저단 유물 먹으려고... 아니... 희귀 유물이 두 개나 떴는데 어떻게 두 개다 쓰잘떼기가 없냐... 말세다... 분명 푸본은 희귀 유물인데 희귀하지가 않아... 맨날 나와요. 맨날 석재 달려기랑... 어? 서랭이 유물관... 나오고 말이야... 서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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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네골 표본 나온 것보다 좋긴 한데 독이 없는데 뭔 뭔 무독성 천연 사일런트인데 거기 나와줄까 어림도 없나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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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래? 진짜 쉽지 않네. 아니, 카드 이딴 것만 줄래? 카드가 이딴 것만 뜨면 캐릭터의 이름을 다시 확인해봅시다. 이건 좀... 아... 아니, 연고색... 아니, 상자 participants. 안이 대용 저어가... 진짜 꼴반네. 쟤는 왜 맨 밑에 있냐. 아 왜냐면요 꼴받으라구요. 쟤는 왜 맨 밑에 있냐. 쟤는 왜 맨 밑에 있냐. 48맞나? 쟤는 왜 맨 밑에 있냐. 아하 죽어라. 쟤는 왜 맨 밑에 있냐. 쟤는 왜 맨 밑에 있냐. 쟤는 왜 맨 밑에 있냐. 어이쿠. 쟤는 왜 맨 밑에 있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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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ند source. 썼. 쟤떰. 도박수기는 과연 영채화는 뜰 것인가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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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채화 떴다 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표본 0 텅스탄 77 우효... 유물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굿 이게 다 괜찮은 전략이 룬 피라미드를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?